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대비가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도 주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분기에 17조 8천억 달러로 더 늘어나며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의 팀월드 미네소타 주지사가 지명됐습니다. 팀월드 주지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방위군 장교를 20년 이상 역임하고 연방 하원의원 육선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진보 진영에 전폭 지지를 받고 있고 기탄 없는 직설로 트럼프 벤스팀을 비판해와 트럼프 공격수 역할의 적임자로 민주당은 꼽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의 팀월드 미네소타 주지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인스타그램에 팀월드 주지사와 함께 한 사진을 곁들여 월드 주지사는 중산층을 위한 투쟁에 확신을 가진 분이라며 그의 친섬인 친노동 정책 입장과 기록을 보고 최종 낙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팀월드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최근 트럼프 벤스팀을 젊은 층의 언어로 weird, 개성하다는 말로 공격하기 시작해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비롯한 민주 진영 전체로 퍼지게 한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팀월드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1964년생 올해 60세로 잇지전적인 인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월드 주지사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농업과 제조업에서 일하면서 17세에 육군 방위군에 입대했으며 조금 늦게 대학에 가면서 인생의 진로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 후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를 근무하며 현재 교사 출신 부인과 만났고 방위군 소령을 최종계급으로 24년간이나 복무했습니다. 월드 주지사는 공화당 현역을 꺾고 미네소타 1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위원회 당선돼 6선에 성공했고 역시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미네소타 주지사에 올라 재선에 성공해 입지전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월드 주지사는 정치인답지 않게 중서부 출신의 기타 남는 직설로 왜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거부해야 하는지를 설파해와 헤리스 후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타 남는 트럼프 공격수 불독 어택동 역할을 적임자로 꼽혀왔습니다. 다만 선거인단 지도상 헤리스 후보가 반드시 기여하는 경합지중 최대 표밭이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더 유력한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이 샤피로를 반대하고 월드 주지사를 전폭 지지하는 바람에 월드 최종 낙점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유태계이자 다수포수적인 정책을 펴원 샤피로 주지사를 선택할 경우 반전의 적극적인 젊은층과 아랍 이슬람계의 투표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팀 월드 주지사는 완벽한 선택이라며 적극 미뤄왔습니다. 헤리스 후보로서는 러닝메이트 선택으로 최대 경합지 펜실베니아만 신경 써 눈에 보이는 승산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전 분열 시에는 민주당 진영의 결직과 열정, 모멘턴 계기가 식어버릴 것을 우려하고 이를 막는 동시에 미시간, 위스컨신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멜라 헤리스 후보와 러닝메이트 팀 월드 부통령 후보는 6.15부터 5세 동안 경합지 7개 주를 모두 도는 유세 강행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6일에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7일에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와 위스컨신 오클레어, 8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9일에는 조지아 사바나, 에리즈나 피닉스, 10일에는 네바다 라스베가스를 강행군할 채비를 하고 있어 바람물이 돌풍을 오랫동안 이어갈지 추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밝혀 세금 없는 팁에 이어 세금 없는 연금이 실현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 문제를 겪고 있어 10년간 9,500억 달러의 새 수입이 없어져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혜택을 25%나 삭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이례적인 두 번째 특정 세금 폐지 공약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티베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유세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시니어들은 사회보장연금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면서 내가 당선되면 안 내게 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6,700만 명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40%만 소득세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보장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해 연소득이 개인 2만 5천 달러에서 3만 4천 달러 사이, 부부 3만 2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사이면 사회보장연금액의 절반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 3만 4천 달러 이상, 부부 4만 4천 달러 이상 소득이면 사회보장연금액의 85%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6,700만 명 중에 40%가 연금액에 대해선 소득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층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지 않은 연금마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 폐지로 현재 세수입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이미 기금 고갈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사회보장연금 소득세 폐지안을 시행하면 세수입이 10년간 9,500억 달러나 날아가게 된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럴 경우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겨지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기금 고갈이 시작되는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액보다 2033년에는 17%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트럼프안이 시행되면 2032년부터 25%나 삭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보장세와 함께 부과하고 있는 메디케어 세입도 줄어들어 10년간 6,500억 달러나 날아가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기금 고갈 시기는 현재 예측인 2036년에서 2030년으로 대폭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열대성 폭풍 대비가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강타해 홍수 피해를 일으키며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지역은 이번 주말에 그 영향권 아래 들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할 만한 폭우가 주말부터 미국 북동부 일부 지역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중서부에서부터 오는 썬더스톰에서 그 다음으로는 허리케인 대비가 해안 지역에 더 쐬어진 열대성 폭풍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우는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대비가 오기에 앞서 에팔레치아 중부지역 과 대서양 중부지역에서 뉴 잉글랜드 까지 수요일까지 강한 돌풍을 해안 지역을 따라 비를 뿌리며 천천히 북상하면서 이번 주 후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비의 정확한 경로와 강도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북쪽으로 퍼지는 열대성 폭우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영향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서양 중부해안을 감싸는 허리케인 대비트랙은 대서양 중부와 뉴 잉글랜드 까지 내륙으로 폭우 가능성이 더 높으며 대비트랙은 동쪽과 남동쪽 에 더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바로 대서양 중부와 뉴 잉글랜드 남동부해안을 따라서만 폭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중 폭풍우와 대비로 인한 폭우가 겹치는 곳에서는 지역적으로 6에서 8인치의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강우량은 이전 가뭄과 상관없이 작은 하천 범람을 유발하고 일부 강에서 상승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안이나 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 후반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불어오는 바람은 대부분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대서양 중부해안을 따라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의 경로에 따라 대비가 뉴 잉글랜드 남동부에 강한 열대 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뉴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높은 조수, 거친 파도, 해변 침식, 심지어 해안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분기에 17조 8천억 달러로 더 늘어나며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비지 1조 1,420억 달러로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류룡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35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이어 가계부채도 18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갈수록 쌍둥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는 2분기에 17조 8천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6일 발표했습니다. 총 가계부채는 1분기보다는 1,09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7,330억 달러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주택 모기지는 12조 5,190억 달러로 1분기보다 770억 달러, 1년 전보다 5,05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2위는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2분기에 1조 6,260억 달러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10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44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3위는 학자융자금으로 1조 5,85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각종 탕감 조치 덕분으로 유일하게 1분기보다 100억 달러, 1년 전보다 160억 달러 줄었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빚은 규모에선 4위이지만 증가세에서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빚은 2분기에 1조 1,420억 달러로 1분기보다 27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110억 달러나 더 급증했습니다. 5위는 홈액히티론, 담보대출로 3,800억 달러로 집계돼 전분기보다 40억 달러, 1년 전보다 4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뿐만 아니라 90일 이상 연체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율은 전체에서는 1분기 1.16%에서 2분기에는 1.59%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은 1분기 5.08%에서 2분기에는 7.18%로 급등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들과 젊은 층, 크레딧 티스토리가 짧은 사람들, 신용카드 한도가 낮은 사용자들이 주로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자동차 할부금융의 연체율은 1분기 2.41%에서 2분기 2.88%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비해 주택보기지 연체율은 1분기 0.63%에서 2분기 0.95%로 소폭 높아졌으나 가장 낮았습니다. 학자용자금 연체율은 1분기 0.85%에서 2분기는 0.77%로 역시 유일하게 낮아졌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 기업에서도 인재가 부족해지며 고등학교 졸업자를 취업에 연결시키는 파트너십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40%가 이번 가을에 대학에 등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위가 없는 근로자 5명 중 거의 1명이 대졸자의 중간 연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승진 가능성이 최대 2.5배 더 높습니다. 아메리칸 어퍼추니티 인덱스는 회사가 신입 직원을 얼마나 잘 고용하는지 내부에서 승진이 가능한지 퇴사할 때 더 나은 기회를 준비시키는지를 토대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력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대기업 50곳을 밝혔습니다. 치폴레 월그린스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승진할 수 있는 최고의 대기업입니다. 품락커 갭 베스트버이 및 스타벅스가 그 뒤를 이었으며 pnc 추위도 상위 10위에 들었습니다. 소매업체는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선발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소매업체는 상위 50개 회사 중 20개를 차지했습니다. pnc가 위치한 피츠버그의 고용주 중 70%는 팬더믹 이전에 필요한 인력 과 현재 인력 풀에서 이용 가능한 인력 사이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가 22%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고용주 4명 중 3명이 75%에 달하는 인재 부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pnc는 비영리 단체 기업 및 학교 리더의 의견을 구하여 펜실베니아 남서부의 고등학교 및 주요 고용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연마,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nc의 인재 프로그램 관리자인 브리아나 맥미킨은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미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생산적으로 적용할 준비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